일반 유물 아니 유물 나중에 주는 유물이잖아 même 그러나 kef 고통 믿어? 고통 대기방 대신 귀여운 철파를 인생 끝남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 자네는 제2의 삶을 얻게 된 것이야 어떻게 타격을 피하셨죠? 자해 없이 타혈 강화하기 야간에 하는 출근 너무 좋고 야간에 하는 출근 너무 좋고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 네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 빠빠빠빠빠빠빠 사클빡순마쌈파요 대기중 학고통 님만 오면 곧 고통회안중 와 안녕하세요 유튜브 에디션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시청료입니다 아 네 대검 틱캐닌 만원 후원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뭐? 컴 분노있으니까 쪼개해도 되겠지 역시 분노야 엑 엑 유튜브 그거 맨날 생방에서 봤던거라 내 댓글부원 다 나오는것 아닙니다 이본미거야 이본미거야 무째이거 목표 보통의 표식 먹었으니까 고통 주는거 맞죠 아니라고요 어쩌라구요 체력이 쓰레기 같구나 체력이 쓰레기 같구나 아 아 여기 아클은 아재들이 반나와서 좋더라 안돼 보완술 쓰지마 크들을 자극하지마 틀네 천장 와플 이 신의 랍스터 무료 미트볼 하얄 때려치자 이제 도돌 아재들이 본방에서 볼 땐 유키였는데 유튜브에서 다시 봐도 유키던디 그건 아재신거 아닌가요 소돌측 안나옴 짜게츠 짜파게티 깨안치즈 그 맛은 짜게츠 무도를 써야됨 음 음 5 6 3 그러면 서로를 가장 의심하게 되는 게임은 쟨가? 쟨가? 와아.. 아플 죽는다 완타 플러스 주는거 킹받네 쟨가? 절에 화재가 나면 아미탑을 어? 그날 아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대피해서 근데 화재들이 파면 가로시도 웃긴지 유튜브 올리고 싶어서 죽자고 중장 잔던데요 아닌건? 유튜브 안 올리면 퍼지 되는 데 예수님이 고즈리트를 하다가 실패하고 한 말은 지저스 지저스 하지만 아이언클레드에 아재 개그가 없으면 아이 같잖아 아 아 이게 뭐야 아 아 아 아 아 끝 불 으cs 으앗 으안 으아 으앙 어 으아 으악 으악 으아 재물로 파열 보 céu 드디어 파열이 힘을 올릴 수 있을 것인거야 그만 나와 집신도 짝이 있는데 중절모 안돌강화가 안되있네 전투장비 양목축이 발달하지 않은 이유는 양도소득세 내야에서 양도소득세 어족 어족 뭐? 어 으아 안돌 룬교라미드 룬교라미드 칼 칼을 먹기 좋은 시간은 칼의씨 칼의씨 어린이 규준 해도 되나? 기사에서 행한작 밖에 없는데 해 그냥 질루 띠 띠 사람들이 부적을 칼읍 써보이고 병 투석구 투석구 지코 엘리트 잡으러 가 비행기 엘리트 잡을거니까 제불이 먼저구나 뭐 감각이었네 아 잉크병만 보다가 펜촉을 못봤네 불조약이 있어야 규준 없앨거 같은데 헉 다이벌의 반대말은 로우 스트라이크 사요리다 사요리 사요리 오산풀고기의 반대말은 가산물려치 엉키유 가산물보기 맨날 죽는 디펙트보다 아재드림들은 올라가는 아크리 더 힘든 중괄우면 개춘 소나무니깐 소나무니깐 편류 하열 하나 치우고 나니까 죽죽 나오네 산삼은 있는데 왜 반삼은 없나요 뭐 악마의 형상 악형보다 지금 반돌이 더 빠르니깐 반돌 써야겠다 지금 작상 1스택이니깐 못먹네 까비 없 나재남이다가 슬더스의 반대말은 게임 크크크크크크 어, 진짜는 이거 맞음 내가 봄 재물 써야되나? 웬만하면 안 쓰고 싶은데 그런데 4일은 썼네 무슨 의미야 그러면 재대검은 114댈입니다만 시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싸우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싸우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오 그럴싸함 내가 모르는 그립사건이 있나봐 그립사건이 있나봐 이쯤되면 아이언클레드가 아니라 최불암클레드가 맞지않을거 아이언클레드가 영깃 무감 무감각각 엘리트 갈까 메트볼 메트볼 먹을까 니 메트볼 공짜에요 청바지를 돋보이게하는 액세사리도는 진 주목걸이 진 주목 이거 드로 8장이라서 쓰기가 쉽네 아이언클레드 오우 망했다 역시 쓰레기 게임 아이언클레드 낙지를 총으로 쓰면 낙지 탕탕해 낙지 낙지한테 어떻게 그럴수가있어 낙지를 총으로 쏘면 스나이퍼 엘리트 아니 장화주는거 봐 나일강 답변 고마워 답변 고마워 이사회생 들고있어야 휴순 지울 수 있는데 어쩌지 이제 조심 도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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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규준 지울 돈으로 포션 3개를 살 수 있는데. 기사여색 남겨놔야 화상 재우지 않나? 규준 cut. 에이 쟤불놈만 빨리 나서라. 뭐? 뭐? 독도 포션. 독도 포션. 독도 포션이 더 낫겠다. 아닌가? 두산 배어수. 어? 어? 뒤로 가자. 인공물. 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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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cias. 광기. 불조약 남겨놔야 규준 지우지 우리 규준 뭐함? 규준 컷 변방진 규준 200킬이다 야 와 낚신대 체력은 10입니다 기사의식 남겨놔야 다음 공격 맞겠는데 맞고 다음 턴은 지옥불로 맞고 요정으로 맞고 요정아 고마워 이윤이 에이치아 이렇게 안개돌파 이윤이 에이치아 얼마나 고마워 요정도 이윤이 에이치아 반돌 대검 2654 꽝 찹쌀도 너츠임 2345 1904 골드 규칙을 준수하십시오 0000 0000 의외로 윙부츠를 다 썼네 의외로 윙부츠를 다 썼네 뭐? 19043 돈주고 샀는데 선지 36킬 선지 36킬 작은 상자가 상자를 세 개나 이제 도움땅 도움땅 0000 11 소년 20 20 20 21 21 21